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모하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홀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댐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유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애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청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이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대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무리의 윤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곱 살짜리 아들에게 가끔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빠가 시온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은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아이가 아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제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의 일이고요. 그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놀아주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빠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무척이나 억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설득을 하죠. 옛날에 아빠가 너한테 이런 것도 해주지 않았냐? 네가 어디 가고 싶다고 했어요. 거기도 데려가주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대단히 억울해 보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변론하자. 누가 옳은지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포했고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몇 달째 지금 듣고 계시니 좀 힘드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서 해보니까 저는 7번만 하는데 7번 하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그 앞에 더 길게 하셨던 목사님들 되게 대단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누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설교를 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이게 뭐 40장씩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도 괴로운 것이죠. 똑같은 얘기를 멸망시킨다 심판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는 사람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목회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비슷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고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많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예수 안 믿는 집 애들은 그냥 집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부모는 공부는 기본으로 열심히 하는 거고 예수도 잘 믿어야 되고 교회도 잘 나가야 되고 예의도 바라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 여러분 자녀가 얘기한다면 부모로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괴롭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답답하고 억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떠나게 했겠느냐 고생 더 시키려고 내가 그랬겠니? 아니면 너희가 종살이 하는 것을 극률이 여겨서 그렇게 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모하방 발락이 돈을 주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발람에게 반대로 축복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축복이겠느냐 저주이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시띔과 길갈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띔에서 길갈로 넘어갈 때 요단강을 넘어서 가난 땅을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입히고 먹여가지고 결국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마음이 미움이겠냐 사랑이겠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미가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봤던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는 말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5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6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미가가 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우 앞에 나아갈까?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마리 수장이나 강을 채울 만큼의 올리브유를 받으면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미가는 한 번 더 묻습니다. 마다들이라도 바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다들 바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다들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라면 굳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필요도 없죠.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면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삭이 죽었다.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가셨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에게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보기 원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다시 여러가지 책망들이 등장을 합니다. 불이한 재물을 쌓지 말라. 거짓된 대화, 부정한 저울을 쓰지 말아라. 폭력을 쓰는 부자들이 망할 것이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망할 것이다. 여러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로 치면 주일성수하라. 술담배 하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게임하지 말라. 음란한 영상 보지 말라. 이런 경고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뒤에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 젊은 여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성격이 좀 꼼꼼하지 못하고 덜렁거리고 불안합니다. 깜빡깜빡하는 게 많고 실수가 많은 간호사였어요. 옆에서 보면 꼭 나사가 하나 풀린 사람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수간호사님도 늘 이 젊은 여자 간호사를 보면 걱정인 거예요. 늘 점검하고 주의주고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러다가 큰 사고 한 번 나겠다. 큰 사고 한 번 나겠다.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잔소리해도 여전히 그렇게 덜렁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간호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에게 줄 약을 또 주사를 미리 점검하고 체크하고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알람을 맞춰놓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고쳐줬던 것이 한순간에 다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생긴 남자 환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 환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알아서 다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죄를 속이지 말아라. 탐욕으로 재물을 모으지 말아라. 폭력을 정당화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으면 끝다는 것이죠. 당연히 안 하게 될 테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송아지를 원하시지 않고 올리브유를 원하시지 않고 그저 우리의 마음 하나를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 하나를 보고 싶다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도 잔소리를 해도 안 들으니까. 경고를 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징계를 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방법을 찾고 찾다가 결국은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변론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은 심판과 징계이지만 그 뒤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은 일련된 송아지를 기뻐하시지 않고 천마리의 송아지나 강을 채울 만큼의 올리브유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 하나를 보기 원하시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끊고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겉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애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옵소서 주님을 더 더 응원하게 되기를 원하옵소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칭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칭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에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칭이 역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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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